단일 935 예심찾기 2023년 9월 25일 하나님 오늘 오전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집에서 하나님 루틴을 하였습니다. 새벽에 듣지 못한 말씀을 들으면서 방언에 대해서 새롭게 개념을 정리하게 하시고 알아가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주시는 아버지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그 말씀의 지식을 제대로 제 머리와 마음과 생각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제 삶의, 제 인생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